자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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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벌레는 시민들이 무료로 전시, 공연, 체험, 문화 프로그램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.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. 꿈을 담는 틀이라는 의미로 꿈틀 프로그램은 체험과 놀이, 또 진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이들이 손으로 움직이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옆에 집이 있을 기회적입니다. 두 가지 뺨을 언급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. 그리고 두 가지 뺨을을 권고 Bismarck을 spreche, 우리 아이들이 믿고 있었고, ように 을 이용하는 회의의의 아티티는, 우리 아이들이торов의 아티티는 그 어린이의 정상에 돌려줍니다. 시험도 많고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. 내 안에 있는 소질 관심 가치들로 가지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꿈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드렸습니다. 꿈을 잘 간직하고 지키면요. 오래오래 꿈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. 한 번까지는 보여주세요. 전 아이돌 꿈을 갖고 있어요. 화이팅!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재미있는 걸 많이 가지고 정말 좋았어요. 좋은 날씨에 한 번 찾아오셔서 꿈틀 프로그램 즐겁게 운영하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대고 내 사랑 사랑해 주세요. رب